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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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화원 신윤복 왕실의 화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명한 명한 아무리 지우려고 애써 봐도 아직도 내 가슴엔 그대뿐인데 지우려고 할수록 커져가는 그대 모습에 참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덟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를 기억하겠느냐? 예 다시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 할텐데 아들이 허락하지 않게 그대 곁에 언제나 내가 있을게요 그 소문이 사실일까? 전학교에서 중궁전에 안 계신다는 이유가 그 화가 내문냐는 소문? 그 소문이 더 길어가네요 보고 싶어 숨이 멎을 것 같은데 늦지도록 원하고 있는데 부디 성심이 어지럽히지 마시옵소서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물라! 전하 며칠 전만 해도 차갑기만 하더니 오늘은 바람에서 봄낌이 느껴집니다 아니 그렇사옵니까 그대 곁에 언제나 내가 있을게요 사랑아 멀어져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너 없이 하루도 아무래도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보여 울지마 우릴 사랑아 힘들어하지마 우린 꼭 다시 만나면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하들 슬픈 사랑아 슬픈 사랑아 우릴 힘들어 말해보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냐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허락하지 않는 감히 나의 너 그대 곁에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저 때문에 다칠까 두렵습니다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